사장님. 사장님. 일 끝나셨어요? 예. 이모님 족발집에 있어요. 사장님이 나가 있으라 그러셨다고. 네. 제가 대표님이랑 얘기 좀 하느라고요. 예. 얘기는 잘 되셨어요? 우소장 만나러 오셨죠? 들어오세요, 사장님. 아닙니다. 집에 가다가 사장님 걱정돼서요. 오늘 일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걱정돼서 제이한테 캐물었어요. 아니에요.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순정아. 순정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으세요?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네.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 사장님. 웃으세요. 웃는 만큼 웃을 일이 생긴데요. 웃어봐. 그렇게 말고 이렇게. 웃음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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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 오빠는 어쩜 예전하고 똑같이 따뜻하시네요. 노시ftig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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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지 fiquei.